한국사 박효용 강사입니다. 단기 합격에 맞는 단기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원래 해대진 선생님이 거의 메인연설처럼 중요한 말씀들을 영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많이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사는 좀 덜 하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PMG에서 방문각을 선도하는 제일 하위 레벨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해대진 선생님, 공기태 선생님, 또 우리 유대웅 선생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 같은 쩌리가 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해대진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해대진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한번 PPT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지 제 거 보시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 뒤에 또 공기태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앞에 해대진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유대웅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제가 껴버리면 오직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뭐 비슷한 레벨에 외모를 가진 공기태 선생님이 다음에 나오셔서 밸런스가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 본론을 들어가 보면 쓸데없는 소리고요. 두 가지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유튜브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계실 거라고 봅니다. 처음은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 자 1월에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60시간에 완성하는 컴팩트 앤 스트레이틀링 강좌. 금요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합니다. 이거는 딱 두 달 동안 처음 공부하는 분들 혹은 공부를 몇 달 했지만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우리 단기 합격 과정 혹은 1, 2월 이론 마스터 종합반 혹은 6월 지방직 대비 단기 합격 과정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단기 합격 과정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고요. 교재는 이겁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지원항구서 99주제. 이 책은 책값이 쌉니다. 일단 일반적인 개설서의 절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절반이거든요. 대신에 교재하고 수업이 따로 노는 수업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한국사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교재가 아주 좋습니다. 퀄러티가 높아요. 천 페이지. 아우 훌륭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교재를 완전히 수업 시원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교재를 샀는데 교재를 보조 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저는 이거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싼 가격의 교재와 함께 불필요한 보강 또 뭐 추록 일절 없이 딱 3,600분의 전보미 이론을 끝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원 강사 중에 제가 제일 공무원 수강 이론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공무원 강의 분석가 1행공이라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거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의 짧기로 유명하신 지금 M사로 이적하신 K선생님이 3,820분. 제가 3,600분. 나머지 주요 선생님들. 제2선생님 9,200분. 등등등. 대부분 7,000분이 넘는 수업을 하십니다. 물론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더 훌륭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한국사를 길게 수업하는 그런 관행습성이 꼭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사하고 강의가 함께하는 강의를 추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3번은 조금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흐름 잡는다고 한없이 늘어지는 투머치 강의 박찬호 스타일 그리고 간결하게 간답시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더 리더 강의 읽기만 하는 거. 이런 강의는 아니요. 철저하게 스토리텔링과 컴팩트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 이미 제 강의는 당연히 이 강의는 7,8월에 우리 박무가 올패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뻥이 아님을 알게 될 건데요. 지식이란 건 한국사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금방 순간적으로 공키테스의 머리가 지나갔죠. 빨리 끝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거를 역사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단계의 지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수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 카이로, 알제리, 알제, 튜니지, 튜니스, 모로코, 라바트, 모리타닌, 유학수트, 차드, 은자메나, 니제르, 니아메.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이건 다 뗐어요. 지리 오타쿠라서. 전 세계 300개국 수도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입니다. 아주 알팍한 지식이죠. 만약에 한국사 기출문제 중에 한국사 여러 주제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지식만 물어보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건 빨리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인데 왜 부다페스트인가요? 이름이. 부다라는 도시하고 페스트라는 도시가 합쳐서 부다페스트가 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거의 한국사 공무원 시험 20문제 중에 12세 개는 그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은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세 번째. 왜 호주는 시드니하고 멜버른이 제일 유명한 도시인데 수도는 캔버라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가운데다 지형 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정확한 인과론까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겠죠. 이게 3단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왜 서울인가? 본질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시오. 4단계 정도의 지식을 물어보는 게 20문제 중에 2, 3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론 수업에서 강사가 할 일은 뭐다? 그런 주제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국사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두 번째.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지식. 야, I am ground, 나라 이름 대기, 브라질, 아르니테나. 이름만 되면 끝나는 지식은 간단하게 그걸 듣고 공부해야 된다는 요점만 제시하면 돼요. 재미있게 강의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 때문에 수업이 저는 좀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또 컴팩트하게 강의한다는 어떤 욕구 때문에 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서핑 타듯이 상황에 따라서 깊게 들어갈 건 깊게 들어가고 얕게 제시할 건 제시만 하면 되는 거라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충분히 60시간 안에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진도가 좀 보통의 한국사 수업보다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끝없는 학습 자료를 제시해 드립니다. 다론별 국가적, 지방적, 기출문제, 해설, 고등학교 교과서 빈칸, 복습 모의고사, 핵심 키워드 자료 등 이 안경이 자꾸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벗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각은요. 제가 옆집에 있을 때는 강사가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방문각은 굉장히 교직원과 강사 간의 소통이 잘 돼서 교직원 선생님들이 항상 준비를 해 주십니다. 어떤 걸 부탁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면 대신에 인쇄비는 강사의 월급에서 까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마음껏 사드릴 테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장 4월에 있을 국가직 시험을 대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론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방문각이 제시한 C-PAC 국가직 대비 문제풀이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직 대비 6개월 단기 합격반에 속하게 되실 분들도 이 과정을 끝나고 들어갈 과정인데 보여드리면 1, 6월에도 수업을 하고요. 3, 4월에도 하는 뭉치 아픈다라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재를 들고 왔는데 원래 저도 전형적인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기출문제 넣고 해설 왕창 넣고 하는 책을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두꺼운 교재로 만든 적이 있어요. 완전 망했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책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공강의 한지 저는 아까 헤더진 선배님처럼 긴 강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신림동까지 합쳐도 성인강의 5년 됐거든요. 그런데 5년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도 대학교 4년 다니면 졸업하라 그러는데 졸업할 때 됐단 말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완숭비가 왔는데 이거 완전 망해가지고 출판사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안 팔린 책을 넣었다며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옆집에 있을 때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수험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든 교재가 이거예요. 뭉쳐야 푼다. 뭉쳐야 찬다 제목 패러디 한 건데요. 자, 보실까요? 60시간에 완성하는 뭉쳐야 푼다. 역시 일단 1, 2월에는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하고요. 3, 4월 과정에는 또 어떤 시간표가 정해지겠죠. 이런 과정을 끝마친 모든 수험생. 혹은 우리 과정으로 하면 4월에 있을 국가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바로 문제풀이반으로 들어오는 분들.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까지 다 봤는데 뭔 기출문제를 또 봅니까? 이거는 단순한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 모든 한국사를 250개, 크게 70개의 대주제 그 안에서 다시 쪼개서 250억의 소주제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소주제 안에서 압축위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기출문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랑 가장 수험생을 골탕 먹였던 문제들 그리고 풍부한 사료가 수록된 문제들 보고 그 주제에서 바로 또 그 주제에 해당하는 예상문제를 봅니다. 예상문제라는 건 기출변형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공무원 시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같이 봐서 한 세트씩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론 수업을 제가 이미 한 번 공부를 했는데 왜 바로 문제를 안 풀고 압축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한국사공부는 1단계에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읽으시고 한 번 써보기도 하시고 2단계에서는 그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강사가 제시해 주는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헤더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어가 어렵다 보니까 만만한 한국사나 국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를 포기하는 경향인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하지 마세요. 예습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 열심히 듣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복습만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풀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지면 영어 단어 하나로 더 해요. 아까 헤더진 선생님 기출문제 보여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듣고 있었거든요. 쪽팔리지만 선지 4개의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헤더진 선생님이 이거 뭐 누구나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컨피던스는 내가 아는데 저거 뭐지 해가지고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아 내가 진짜 나도 명색이 대학원까지 나온 놈인데 이렇게 영어 실력이 없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확 줄여드릴게요. 두 달 동안 이론 듣고 혹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온 분들은 이때 다시 한 번 이론을 점검하고 이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저랑 같이 보는 거 저랑 같이 보고 그거 다시 문제 패트만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실력이 어느 정도지를 체크하는 건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 해드릴게요. 아주 신물날 만큼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모의고사를 만드는 강사입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1년에 첫 문제 예상씩 만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외주를 못 줍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직접 검증받은 문제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전에 먼저 저랑 같이 출제 코드를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왜 한국사가 유난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길어졌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업 들을 땐 다 알지.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보면 다 까먹는다? 그 밑에 있는 해설을 읽으면서 줄줄줄 읽으면서 아 나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 낭비할 거면 강사가 제주시의 틀에 따라서 가면 돼요. 선생님 근데 예상문제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자 지난 3년간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예외 없이 모두 놀랍게도 새로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시 정답률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기존에 나온 문제는 기출문제를 다 검토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맞춥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정답률이 낮았냐? 처음 나오는 문제들 지나고 나오면 별것 아닌데 처음 나오는 문제들 선생님이 근데 점쟁이도 아닌데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 한눈검 고급 지금 심화에서 자주 다루는 문제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잘 다루지 않은 주제 그리고 개편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예를 들면 고려원은 해동천하를 꿈꿨다. 이런 거 전에 안 다뤘거든.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교 1학년 사학과 역사교육과 입문 과정에서 언급되는 전공서적, 전공 입문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새로운 주제들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반영 안 된 것들. 그게 새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를 위한 문제. 이제 이런 것들 안 낸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무원 한국사는요. 엄청 지엽적인 문제. 우리가 처음 뽀뽀한 날이 언제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범주 내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가 예상문제에 다 개발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료들을 다 검토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다 끝낸 다음에 제가 볼 땐 이 단계까지 끝내면 회독이란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론 한 번 점검하고 여러분들 복습 한 번으로 또 끝내고 그 다음에 압축이론 보면서 한 번 또 끝내고 기술 문제 다 검토하고 예상문제 선생님, 이걸 어떻게 60시간에 다 끝내요? 어떡하지 다 끝내는데? 전제를 다 풀었어요. 이미 황무가 올페이스에 또 전 문제 업로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몇 보기 강의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그거 보면 되지 뭐하려고 현장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저도 이 설명에 요즘 다른 선생님들 하실 때 앉아서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잘 안 보게 돼. 근데 직접 와서 보면 훨씬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성과가 난다라는 거죠. 게다가 저는 현장 수강생들한테는 제 휴대폰 번호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별로 그게 중요한 번호가 아니니까. 카톡으로 질문을 언제든지 하시게 해요. 어제도 밤 12시 40분에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주무시지도 않고 알람 울리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네, 무음으로 해놓지. 다만 눈 뜨고 있으면 무조건 대답하죠. 여러분들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 그럼 저는 답을 해드리면 되고 그래도 나는 지금 부산 살고 있다. 춘천에 살고 있다. 강릉에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라이브 강의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보면요. 온라인으로 그냥 올패스로 강의를 보면 이렇게 돼요. 내일 봐야 될 시간에 내가 정해놨는데 딴짓을 하게 되는데 실시간 강의는 현장과 똑같은 강의 시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현장 같은 긴장감으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채팅이나 또 박무가 올패스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장에 오면 여러분들의 또 라이브로 하면 관리를 시켜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끝나면 자신감이 생기시게 됩니다.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사는 어차피 이해에도 중요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기억의 과목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 주제들은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또 역사에 대한 관점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주제들이고 이거는 오히려 기억력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브라질 수도는 어디야 브라질리아 콜롬비아 수도는 어디야 보고타 이런 식의 문제들을 기억력이 판단하는 건데 이런 기억력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사가 기계를 설명해도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게 최고의 기억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이론 두 달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압축이론 끝내고 기출문제 보면서 출체코트 보고 예상문제까지 보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죠. 그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1, 2월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의고사를 또 하게 됐고 이미 9, 10월, 7, 8월에도 또 모의고사들 하고 대한매일고사는 매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PMG 짤드래까지 하는 모의고사인데 그 외에도 여러 모의고사들도 필요에 따라 들으실 수 있게 또 현장에서 강의를 개설하는데 3월이 되면 국가직 대비 전범위 입체적 궁예 동용 모의고사 이게 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입체적을 뺄까 궁예를 뺄까 하다가 안되겠어 일단 다 놓고 보자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30회를 풀게 하겠습니다. 3월에 한 달 동안 30회면 몇 문제입니까? 600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강사도 파이널 모의고사를 30회씩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국사문 듣는 건가요? 아니요. 정해진 시간 내에 20문제 푸는데 50분 이상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 정도 단계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 제가 모의고사의 저의 모토는 빠짐없이 빈틈없이 모의고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보여줄게 이게 아니고 빈틈없이 모든 나올 수 있는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전부 검토할 수 있게 모의고사를 600문제를 그전까지 7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던 제가 하는 다양한 모의고사 대한민국의 모의고사 주제별 집중심화 모의고사 또 경제사회 문화서 돋보기 모의고사 단원별 기출면역 모의고사 단원별 예상문제 주제별 십지선달에서 모든 문제들을 추려서 그리고 거기 또 추가되는 문제들을 함께 만들어서 600문제로 구성해서 완벽하게 국가직을 대비할 수 있게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로 들어오신 분들은 1, 2월에 저랑 압축이론 기출 예상문제 한꺼번에 60시간 동안 완벽하게 1260문제와 내용들을 보고 검토하고 3월달에 600문제 풀고 4월달에 항우수업 100점 먹고 합격하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방직 대비반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 2월에 이론 탄탄하게 듣고 3, 4월에 뭉쳐야픈도 하고 그 다음에 4월과 5월에 기간도 길어 이 때는 여기 50회 첫 문제 이거 이제 하기 전이라고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학생들이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옆집에 있을 때 아 선생님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풀어서 잘 때 막 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들 미리 풀어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학원에 왔을 때 그 수업시간에 잠깐 풀게 하고 바로 해설 강의합니다 이때는 문제를 풀게 할 때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잔펀치의 장사 없고요 잔 문제의 장사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 100점이 된다 1000문제죠 600문제죠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특강으로 국가직 3개년 미러링 모의고사 지방직 3개년 미러링 모의고사 즉 지난 3년 동안 나왔던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직 기출문제를 미러링 한다 퇴계 이왕을 냈으면 율곡 2로 바꾸고 가보 교역을 냈으면 동학농운동으로 바꾸는 이런 거 왜 해요 그냥 괜히 상수리인가요 실제로 굉장히 그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사를 하나 내야 돼 귀주대첩을 냈어 그럼 왠지 살수대첩 되고 싶지 않아요 별무범 같은 건 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미러링을 해서 또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으로 이끄는데 제가 빈틈없이 자료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런 뭉쳐야 푼다나 모의고사에서 적정했던 문제들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요 권기태 선생님이 초조한 마음으로 뒤에서 빨리 나오라고 인상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나 사실 오늘은 20분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출문제가 이겁니다 아무튼 고령이 있었대 고령에 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가야 전라도까지 진출했어요 선진사 한 번에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론소에서 언급도 안 해요 전라도까지 진출했다는 거 이게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가야사의 연구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야가 이 사료를 만든 분이 역시 교수님답게 잘 만든 게 이 사료를 딴 게 대가야가 어디 있는 나라냐면 제가 그전에 예측 모의고사를 만든 거 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내륙지방에 내륙지방에 있는 대가야가 오 중국에까지 사신을 보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보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전라도 동북까지 백제가 위축돼서 진출해서 여기 강이 무슨 강이죠 조용남 선생님의 유일한 히트곡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무슨 강입니까 미시시피강 섬진강이죠 섬진강 유역을 장악해서 여기서 배 타고 나와서 중국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신 백제가 뺏어버립니다 암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의 이론소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파이널 모의고사 때 보여드렸어요 뭉쳐 푼 데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소음생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대가야가 전라도까지 간 거 여기 있죠 전성기 때 남원까지 진출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대사 입문할 때 가장 가야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나왔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측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점 누가 그러잖아 기출만 보면 된다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진짜 확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 그런 분들 기출만 봐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한국사는 왜냐하면 한국사라는 과목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아무리 어려웠던 문제도 또 내면 안 틀려요 여러분 왜 틀려 공부를 했는데 틀리면 공부 안 한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뭉쳐 푼다 모의고사에서 다 끝내드릴 거예요 딱 길어야 5개월 문제풀이 붙들어보면 짧으면 3개월이죠 합격이 길로 여러분들 이끌겠고요 자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아까 어디 갔냐 여기 나온다 어 이거 안 되는데 자 이거 들으십니까 좋아요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아는 곡이죠 누가 작곡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어놓은 봤잖아요 이번에 또 러시아 올림픽에서도 러시아가 국가를 못 쓰게 돼서 이걸 썼는데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거든요 갑자기 이걸 왜 들려줬냐 너 클래식 안다고 자랑하는 거냐 아유 이건 클래식 매니아들끼리는 이건 안다고 자랑할 수준의 곡도 아냐 워낙 유명한 곡이라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처음에 만들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인 루빈슈타인한테 이걸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연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당시로서는 피아노 협주곡의 형식을 너무 많이 깨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루빈슈타인이 딱 세 글자로 정리합니다 쓰레기 쓰레기 자 이걸 듣고 좌절한 차이코프스키가 어떻게 이 곡을 폐기했을까 아니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전 유럽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연주자와 음악평론가에게 이 악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악보의 가치를 알아본 여러 평론가들이 이거 연주할 테니까 만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곡을 쓰레기라고 매도했던 루빈슈타인한테 이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이 곡을 7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명곡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라 보통 이 부분까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거의 반반반밤 수준이잖아 운명 교양곡 수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겁니다 추상적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기 합격의 과정을 목표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11월에도 사실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되는 게 11월에도 6개월 단기 국가직 합격 과정을 했는데 지금 노량진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우리 방공각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한 명이 이탈도 없이 왜 이제서야 이 방공각을 알게 됐는가 등등등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선생님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학업 성취도와 탁월한 강의력을 다진 분이란 걸 알고 저 따라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 모두에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 만약에 야 너희들 5개월이면 합격 못해 3개월 전에 무슨 수로 합격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를 죽이는 프로 커리큘럼 그래서 1월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본전 뽑는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회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아까 제가 차이콥스 기피아노 협조국 1번 들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거기서 이 아저씨의 고집으로 끝났다면 이 곡이 명곡이 못했을 건데 이 곡을 7번 수정했다 그랬죠 1년 동안 그 작업을 우리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무한한 분들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커리큘럼처럼 앞으로 많은 설명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달고 닦은 커리큘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믿고 오시면 6개월 단계 합격 또 그동안의 지그직단 장수생 생활 장수생 생활 모두 끝내드릴 수 있다는 거 원래 제가 발음이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헛 나오네요 빨리 임플란트를 해서 어금니 4개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십니다 믿으시고요 이제 권기태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뒤에 기다리고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